네 중앙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가락 하트 청소에 원래 요가를 좋아해서 요가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좀 글래머러스한 편인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메이저 오빠가 대본을 줬는데 바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공주병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굳이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자주 본다든지 근데 딱히 막 심한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공주 같다는 이미지는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안 봐주세요 아니 공주 같은 스타일이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오해를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 멤버들은 제가 지상파에 5년만에 제가 나오는 거였는데 5년 전에도 MBC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응원 많이 해주고 되게 저랑 잘 어울리는 역한 것 같아서 좋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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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